여러분 사람이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표정은 그 사람의 외모로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누구 미워하고 막 도끼 있는 눈을 품고 하면 눈빛이 무서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극률히 여기면 그 사람 눈에 선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 다가가도 동물이 그 사람들의 눈빛을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다 이게 어떤 물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명체한테 그런 걸 심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히 기회를 주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입니다. 우리 한 달란트는 큰 액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나라별로 틀렸어요. 가령 아테네에서 한 달란트는 26km, 로마에서 말하는 건 32km. 그러니까 주로 신약이 쓰여진 때는 로마의 한 달란트를 뜻하겠죠. 32km. 그러니까 이집트는 27km.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레버리지 잡으면 한 30km. 그러니까 금이 1km에 7천만 원을 치면 7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한 달란트다 하면 얼마예요? 2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억.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 뭡니까? 태도 아니에요? 태도? 야, 한 달란트 충분히 줬잖아. 그런데 너 왜 비교만 하고 있냐. 그리고 비교하는 걸로 끝나고 그냥 열심히 뛰었으면 되는데 이 한 달란트 한 사람이 치명적인 죄가 뭐예요? 그냥 묻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죄고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금리 까짓 거 그냥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굴릴 거 아니에요. 환전할 때 여러분, 젤로 비싼데 이번엔 플렉스 좀 해볼까? 젤로 비싼데서 환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한번 호구 한번 대봐야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디 0.1% 좀 싼 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놈은 지도는 아니라고 이거 막 생각하네. 그럼 네가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 이자 맡기면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검색하기 싫으면 아무데라도 맡겨서 조금이라도 이자 받게 해야지. 넌 검색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우습게 여긴 그 태도에 예수님이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여러분, 도덕적 해이도 있고 여러분, 공공의 것을 아무렇게 쓰는 거. 물론 공공의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은행에서 적당히 에어컨도 졸졸해 주고 우리 나라에서 전기 제일 많이 쓰는 1위가 인천공항이더라고요. 인천공항. 전 세계 1위 공항이니까. 하지만 철저히 관리한다고요. 다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한다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 개인 소유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선 다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어디 외출할 때 여러분 보일러 이빨 틀어놓고 나갑니까? 물론 이제 병자가 있고 갔다 와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는 사람은 이빨 틀어놓지.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장판 깔고 보일러 적당히 틀고 가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적당히 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저 사람이 아프고 어렵고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못 타요. 저렇게 아픈 상태로 있었구나. 바보 바보 몰라 몰라 이래. 그런데 사랑 안 하고 증오해. 이 쌤통이다 야.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더니 잘됐다 저 사람. 안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한 번 보금 증거하는데 50만명.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명이 어리니까 한 5곱하면 그 인원이 나오는데 50만명 보금 증거했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금 증거 안 하고 스페인 여행은 아니겠지 다시스. 묻어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달란트 있죠? 묻어두면 악한 거예요. 안 쓰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진짜 아직도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때는 나이트클럽 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퇴근하고 다 가서 거기서 트로트를 한 거 뽑으면 주변에서 샴페인하고 과일하고 막 날라와. 한 곡만 더 불러달라고.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저거 진짜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하든지 교회에서 특송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아니 그러니까 음악 수업 시간에 트로트를 한 곡 부르는데 그게 감동이 돼요. 청소년들한테. 트로트만 불러도 감동이 되니 그 찬양이 있으면 다 생키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책임이 있어요. 이거를 써야 될 책임이 있어요. 롯도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돌려놔야 됐다고요. 끝까지. 딸들은 그냥 딸 봐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잘 교육을 했는지 그 험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 돌아봤는데 롯의 아내는 원래 남편과 부부는 그런 겁니다. 먼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소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주지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렇게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너무 가까운 사이라 늘 보고 대화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거나 생명을 증가하거나 이런 때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늘 전할 수 있다. 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대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 뜻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악한 자라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명하잖아요. 변명. 이 사람이 또 한 달란트 만든 사람도 계속 변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말 안 듣고 가면 어떤 징계로 고통을 줍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대.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죽는 거죠. 수홀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옥. 여러분 진짜 갇히는 거 말고 정신적인 감옥에 갇힌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울의 감옥에 갇힌 분 계시죠? 패닉의 방황에 갇힌 분 계시죠? 사람이 이 절망의 고통에 갇히면 진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대요.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다면 산의 아이를 배웠던 그 밤도 그리하였으리라. 그 빛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숨이 막 탁탁 막혀. 괜히 이게 제 걱정이 여러분에게 전가되면 이걸 얘기 안 해야지. 하여튼 숨이 톡톡 막힐 때가 있어요. 톡톡 막힐 때. 언제 뭐 이 생명이 갈지 알겠어요. 그냥 정신이 멘붕이에요. 멘붕.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있으면 다들 절망의 고통 절망의 자살에 빠져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또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니누에가 왕부터 재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동물까지 다 회귀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기근이 온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요나 말이 무서운 것보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뉴스 보니까 펜타닐인지 뭔지 각성제든 뭐든 우울감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찰이 저한테 경찰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다. 목사님 우리나라 마약청 중국 아닙니다. 이제 대학생 주부 다예요. 마약 1g에 필리핀이나 중국 이런 데 3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25만 원인데 7배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비싸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다들 이 공허감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나라 복음 많이 떠나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찬송가 부르고 유일학교 가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 참 오래됐습니다. 똑똑했고 똑똑하고 케이팝 유행하고 경제대국이고 군사대국 됐는데 정신적으로는 북유럽처럼 바싹바싹 날라가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 다 내려놓고 십작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한 달러한테 받았던 사람이 24절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 무서운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나 혼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에 아니 20억을 맡겨줬는데 기회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원망하는 건 웃기죠. 어떤 사람한테 좋은 직장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당신이 소개해줘서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억장이 무너지죠. 이런 바오 같은 놈이 있나. 그럼 계속 백수로 지내는 게 좋냐? 또 하나 당신은 24절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로소득자를 비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 빌려줘서 이렇게 취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딱 그 사람 수준이에요. 늘 불평하고 불만 얘기하고 늘 꼬투리나 잡고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어요? 그런데 늘 감싸하려고 그러고 늘 품으려고 그러고 늘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누구일까요? 위로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친구 거의 없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친구 없죠 지금? 솔직히 말해. 친구 없죠?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친구 많은 사람? 거당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많아요. 친구는요. 천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친구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는 참 평생 한 명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평생 제일 슬펐을 때 길보와 전투에서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친구 같은 사람이 딱 죽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까요? 진짜 친구 한 명 죽으면요. 그러니까 친구 없는 것도 좋아. 너무 좋은 친구가 죽으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 더 좋아. 좋은 친구가 있다가 죽으면 여러분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지금 코너에 몰린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경제적으로 빈궁이 돼요. 관계적으로 끝까지 갔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하나님이 선악관에 모두 만지고 계세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기대해봐. 쫙, 쫙, 쫙 갈라죠.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코너에 몰려있는 것.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기대해봐요. 하나님이 쫙 갈라질 거예요. 개운해질 거예요.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찾아올 거예요. 우울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찾아올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은 관계가 막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연할 수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깨우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상호작용까지 그걸 다 관계를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크나이라에서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만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걸 만지면서 그 안에 주의 백성과 찰출할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걸 조합을 지금 다 짜고 있어요. 막 오가고 있어요. 죽는 사람들도 주관하고 있어요. 다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시간이 딱 지나가 나면 최고. 이야, 하나님 같은 솜씨가 없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 만지고 계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 70억 중에 저를 안다고요? 너를 특별하게 안다. 제가 예전에 한솔 요리학원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울 때. 한 50명이 이렇게 똑같은 메뉴랑 똑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탁 해서 제출을 해. 50개 그르기는 오겠는데 다 자기 걸 알아. 저도 저기 깨가 옆으로 좀 흘려있고 늘 부실한 그 저기 달걀이 퍼진 거 저거 내 거다. 정확히 잡아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밀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태도랑 생각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미래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마운 하나님 따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그 때린다는 게 세상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의 길을 가게 하면 참부가 가고 영광의 길을 가게 하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잘못된 선택하고 계속 죄짓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겉면에 말해 뭐예요. 아니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 죄 같은 거는 좀 개나 줘라 진짜 개나 줘라. 아니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죄짓까지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스님은 아니지만 좀 내려놓으세요. 그 죄짓 얼마나 무서워.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누가 보면 19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건에 싸두었대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계속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들 회개하는데 혼자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가로노다가 그랬잖아요. 다들 회개하고 있는데 혼자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사우랑이 그랬잖아요. 계속 잘못됐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계속 불신앙 선택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죄를 잘라버리거나 내가 어떤 걸 자유롭게 될 때는 성경 말씀 그런 데를 잘 찾아봐요. 가령 에스라 같은 경우는 개혁할 때 이방신 성기니까 집기 같은 거 다 빼버렸잖아요. 살던 부인들하고 다 헤어졌어요. 부인들이 처벌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하고 첩하고 이성, 세상적인 죄랑 이거 다 결별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영적인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결국 암으로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수술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딱 만져놓고 수술하는 거죠. 그러면 아휴 죽어 죽어 죽어.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 수술 안 했으면 벌써 여기, 벌써 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희승이하는 딱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벽에. 아흡은 어떻게 해지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딱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리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지금 당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걸요. 우리 인간은요. 중독적인 논제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뭔가 세상적인 도파민이 좀 나와야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보니까 그런 얘기 있대요. 단 음식 밤에 먹는 건 너무 짝지근한 거. 그게 이 보통 때보다 도파민이 한 55% 다 나온대. 남녀 간의 아주 깊은 교감. 이게 100%를 증가시킨대. 니코틴 이건 담배겠죠. 150%. 코카인 225%. 그리고 암페타민 이게 뭔가일 때는 필로폰이더라고. 이걸 파이프로 마시면 1000%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그 중독성과 쾌락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런데 그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짧은 쾌락. 내가 끊지 못하는 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끊어요? 저 마약 안 합니다. 밤에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어? 밀가루 과자부터 어떻게 끊어? 그거 너무 맛있는데. 벌써 침 나온다. 성령의 능력이면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다들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능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요. 능이 이겨낼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없고 너무 미약하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이미 70억 중에서 충분히 은혜로 나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런데 우리한테 상을 베푸신대죠.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여러분 굶어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장이 아니라 밥 먹여준대요. 왜 창세기 끝나자마자 출애국기에 만나 밥 주는 거 메추라기 막 새들 날아와가지고 밑에 떨어지면서 고기 먹는 거 이 얘기 했을까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영 치료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치료시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 증거 아니에요. 고쳐준다 치료한다 변화시켜준다. 그런데 우리 이사회에서 여러분 나중에 일장 보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죄 짓겠느냐? 너희 몸은 상했고 병 들었고 하나님의 탄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벌써 갔습니다. 벌써 혹 갔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경멸하신 분이에요. 다 밀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 불쌍함이 너무 큰 거예요. 나도 이 불쌍함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동물이든 여러분이든 아프면 너무 아픈 거야. 물론 내 자신도 많이 아파. 그런데 미치겠어. 견딜 수 없겠어. 그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어요. 이 한 달란트 잘 관리하고 불리고 오병이어 소년처럼 가지고 나가자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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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